해가 질려고 그러는데 염소들이 염소장 들어가려고 풀어줬나봐요 여기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도 있네요 가려운가봐요 바닥에 누워서 비비는거 보니 새끼가 새끼가 가 이놈은 또 뭐야 너 남자의 순놈 맞지? 그러지마 너 어렸을때 새끼 때 내가 네 애미한테 젖을 먹였는데 이놈이 또 박을라고 아이고 이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놈이요 박자고 엉덩이야 붉은 놈이에요 순놈 그리 봐 이놈이요 순놈이라고 자기 암컷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오는거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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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아유 아유 이 애미가 왜이래요 이게 순끝 본능이에요 자기 무리들 중에 암놈을 보호한다고 언제까지는 젖먹고 두고 다니던 놈이 이렇게 예예예 싸울러 오면 다시 댐벼 아유 아유 이놈은 이제 또 왔네 이놈은 생각났나봐 다시 냄새를 맡고 이건 뿔이 조금 생겨가지고 아유 또 생각이 나나봐 응 또 또 내 앞치마 또 물려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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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두